미국 캘리포니아 해안도시의 집안이 급격하게 이동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한 주에 30cm씩 움직이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은 최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이 밀려난 것처럼 움푹 파이고 도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사태가 난 것처럼 균열이 일어난 모습도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남부 해안도시 렌초팔러스 버디스에 현지시각 그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급속한 집안 이동으로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빈 뉴스함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성명에서 최근 1년의 극심한 폭풍 후 이후 집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땅이 일주일에 평균 23에서 30cm씩 미끄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이 약한 암석과 점토층으로 구성돼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지구온난화로 늘어난 강수량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주말 현지 당국은 집안 이동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이 지역 200여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주민 수백 가구가 거주지를 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7회 뉴스 최순희입니다. 5회 뉴스 최순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